여러분 안녕하세요 지포입니다. 오늘은 소원이라는 게임을 같이 할까요? 이 게임은 어떤 내용인지 정말 잘 모르는데 우리가 한번 같이 해보고 어떤 내용인지 알게 될 것 같아요. 꿈애벤처! 그렇군요. 아무키나 눌러 시작하세요. 이 여학이 3개입니다. 무슨 게임이에요? 공포 게임이에요? 좀 무서워요? 왜 한글이 없어요? 왜 한글이 없어요? 키보드 1자 패드 좌측 상하좌우로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혹은 오브젝트에서 상호작용시 자동으로 사용되는 아이템도 있습니다. 다 예 이것 뭐에요? 그렇군요. 해냈죠? 써요. 그래픽이 신기해요 스타일이 토특이죠 대화하기 오랜만이네 처음 보는 얼굴에 고 또 잊어버렸지 꿈리스트 서재에 가서 개바차님들이 바보같은 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느리게 읽어서 다 읽을 수 없었어요 아마 아이들도 이 게임을 한다면 천천히 텍스트를 읽을 수 있죠 저도 바보같은 저를 생각해보세요 뭐에요? 드림 꿈 음 음 음 음 음 무섭고 키와요 무섭고 키와요 누하의 손에 꾼 세제 붉은 무조건 널 붉은 종기 사차 무슨 말이야? 아, 맞아요. 점프도 할 수 있어요. 점프가 어떻게 해요? 이해가 안 돼요. 너의 손의 꿈 리스트 리스트는 부족해 보이는 걸? 서재에 가서 서재에 가서 붉은 손기 아 수집해야 해요. 근데 어디에 더 찾을 수 있어요? 아 여기요 또는 여기요 아 찾았다 어 어 아 컨트롤이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드림, 러브, 페인, 꿈, 사랑 동 동원? 원통? 동원? 오 좋아 이제 가볼까? 여보 오늘 중요한 달 늦지마 너 무슨 소리야? 맘 맙소사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달 생일 축하합니다 또 인형 야 그 많은 장난감은 자체 어디로 텍스트가 밭 너무 빨리 사라졌어요 잘 자란 우리 엄마 왓 아빠 아 아 으 으 으 흠흠 막이 웃겼어요 으 이거 뭐요? 인비테이션 준 추천 잭 토이 스토어 조대장 조금 무서워요 서초에 뭐에요? 토끼와 스테이크가 있어요? 어 아니요 당근 당근 성흥과 토끼에요 공 왜요? 알았어요 피아노 피아노 음 쓰레기에요 어 모르겠어요 해피 버스데 아마 제 생일 한다면 그 생일 번호를 입력할 수 있어요 왕을 들어 보세요 힌트를 찾을 아 하 좋아 음 15 근데 모르는 음 음 음 짜요? 15 이거요? 아니요? 그럼 아 이동키 네 상 호 작 용 키 자물쇠 자물쇠 열기 상 상 호 작용 점프키 자물쇠 아 오케이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으 아 을 음 암 암 아 암 암 암 암 예 장난감 회사 림보 보도 장홍작교 좋아요 와 맛있어 보여요 네 찾았어요 예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케이크 한 소각 들고 있어요 웃겨요 귀여워요 아니요 아 맞아 그래서 이 게임이 공포 퍼즐 게임이죠 무지개 아 케이크 한 소각 아 케이크 한 소각 잘 안 봤어요 그 이미지 너무 빨리 사라져서 맞어? 아냐, 알겠어. 아! 여기요.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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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-A-G-B-E-D-C C-D-E-F C-D-E-F G-A F-A-G-C-D-E-F-G F-A-G かまかっさよ F-A-G-B-E-D-C F-A-G-B-E-D-C C-D-E-F-G-A-C-D-E-F-G F-A-G-B-E-C-D B-E-C-D-E-F-A-G-B-E-C-D-E-F-A-G-B-E-C-G B-E-D-C-F-A-G-B-E-C-D-E-F-A-G-B-E-C-D-E-F-A-G-B-E-D-C-OK C-D-E-F-A-G-B-E-C-D-E-F-A-G-B-E-C-D-C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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와 아마 음악을 연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퍼즐을 맞출 수 있죠? 와 너무 어려워요. 옛날 옛날에 어렸을 때 피아노를 배웠고 요즘에도 가끔 베이스 가타를 칠 수 있는데 음악을 연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큰 퍼즐을 진짜 모르겠어요. 못생겨서 못생겨서. 못. 상호작용 뭐예요? 힌트예요? 상호작용 초록색 쌍 상중이 얘기 유명한 얘기예요? 처음 들었어요 동시에 나는 형제들이 상호작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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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 신기해요 아 안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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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어요? 그렇군요 아 그래픽이 예뻐요 이런 스타일이 너무 신기해요 이런 스타일이 너무 신기해요 누구세요? 흐흐흐 아, 여기에 음악과 피소리를 들으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. 팔, 다리만 작아, 작아졌, 나냐고? 내 몸은 원래 이래. 껍질, 아, 여기야. 껍질이 없, 껍질이 없으면 아기 색이 아니야. 이 기미 진짜 이상해요. 우산 속에서 무언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린다. 혹시 너 이 열쇠 구멍 안에 들어가봐요? 봤어? 상자가 참여있다. 아, 갈 수 없어요. 와, 너무 신기해요. 와, 재미있어요. 아, 그 모양을 알 수 있는 곳이에요. 그 모양을 보면 아마 나중에 퍼즐을 맞출 수 있어요. 안녕? 엄마, 아직까지 큰사랑, 작은사랑은 소음을 맞출 수 있어요. 지금까지는 음.. 그래서 어떻게 키를 만들 수 있어요? 열쇠에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? 뭐예요? 이게 뭐예요? 아 예 아마 음.. 음.. 망했어요 다시 한 번 여기요 여기요 왜요? 음.. 도울 것 같은데요? 해볼게요 어.. 안 돼요 다시 한 번 해볼게요 아..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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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3 아니에요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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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 네 이 열쇠가 아닌 것 같아 와 안 돼요? 아 진짜 아 맞아요 위아래 위 위 다시 한번 할게요 이미 진짜 이상해요 여기야 좋아요 상호작용 네 알겠어요 그리고 아 우상이에요 아 까먹었어요 그 그림들을 무시했어요 조금 기억이 났어요 그 그림들을 보지 않았어요 아마 여기요? 와 아 추측했어요 어 아니요 아니요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시 해볼게요 아 여 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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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한 나라의 아르스 같은 고향이죠? 아, 음악이 예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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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진짜 진짜 아뇨 왜요?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진짜 꿈에 대한 게임이죠. 눈이 와요. 예뻐요. 눈사람이예요? 아름다운 쓰레기. 넌 완벽. 어디가 묘하게. 쓰레기장. 완벽하지 않지만 어떤 묘하게스럽지? 호박. 4. 4번. 아 왜 안 갈 수 있어요? 아름다운 쓰레기. 저기 봐. 새로운 쓰레기가. 아 파란색이네. 뭘. 쓰레기가 아니잖아. 아직 덜 망가. 녹슨. 그 또. 여기는 쓰레기장이야. 풍위. 오? 어? 응? 잠. 말. 소리가. 아. 팩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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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보여요. 메리오카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호박이 왜 지옥에 가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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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밀번호 찾았어요?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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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문에 제가 퍼즐이 정말 이상하고 동생이 퍼즐이 정말 이상하고 아마 조금 재미없는 편이에요. 그래서 여기까지 끝이에요 근데 시청자분들이 여기까지 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도 만날래요 빠이